신상 콩분 보여드릴게요. 저희 개당 만원짜리 6x6cm 콩분 이렇게 신상이 나왔습니다. 완전 분홍분홍 핑크핑크 파티네요 오늘.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날 핑크가 꽂혔나봐요. 애기몽클이 하루에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죠. 딱 그날 꽂히는 컬러가 있으면 그걸로 쭉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오늘은 핑크였나봐요. 이날은 분위기, 마음이 핑크핑크 했는지 이렇게 핑크가 가득가득 피었습니다. 개당 만원씩 하는 콩분이고요. 이렇게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 소녀분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매화도 예쁘게 매화 매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깔끔한 콩분 이것도 은근히 인기가 좋아요.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. 이렇게 깔끔한 트임 콩분까지 콩분을 이렇게 탑으로 쌓아놓으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. 너무 예쁩니다. 개당 만원씩이고요. 저희는 5만원 이상 주문해주시면 무료 배송해드립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 친구들 세일해서 내놓게 됐습니다. 이거 완전 프리미엄으로 그려놨던 거거든요. 몽클님이 애정하시는 아이들이라 할인해서 판다 그러면 극구 말리시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내놔봤습니다. 이 친구들 원래 개당 3만원씩 하는 8x9cm 친구들이에요. 원래 정가 3만원짜리 친구들인데 이거 두 개 세트로 하셔서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개당 3만원씩 했던 친구들 세트로 4만원까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. 꽃도 이거 짜잘짜잘한 거 꽉 채워서 그리느라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던 작품이거든요. 이거 다시는 안 그릴 거예요. 이제 다시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네, 이 작품 세트 4만원 할인가에 내놓습니다. 마음에 드는 화분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세트로 봐도 너무 예쁘네요. 그쵸? 저희 8x9cm 3만원짜리 친구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8x9cm 3만원짜리 원형분이고요. 딱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앙증맞은 사이즈 개당 3만원씩 하는 친구들이고요. 짠 보여드릴게요. 보라보라한 색상이 오늘 많이 나왔죠? 이렇게 보라보라하고 핑크랑 같이 있으니까 세트 느낌이 나는 친구들이죠. 개당 3만원씩 하는 친구들이고요. 저희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할인을 좀 해드릴게요. 미세한 스크래치 상품이고요. 살짝, 아주 살짝 물감이 이렇게 긁힌 듯한 느낌이 있고 모양이 진짜 미세해요. 미세하게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들이라서 2만원까지 제가 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들. 이 두 친구. 2만원에 할인하는 8 곱하기 9cm 정가 3만원짜리 친구들. 여기 귀요미 소녀 세트. 이 친구들도 2만원까지 할인가 해드릴게요. 미세한 스크래치 상품이고요. 소녀소녀. 개당 2만원씩 할인가. 자, 이 친구들도 사이즈는 동일한 아이들. 8 곱하기 9cm고요. 깔끔한 느낌의 이 화분은 얘네는 15,000원까지 할인해드리겠습니다. 15,000원. 짠. 자,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. 보라보라 해바라기 친구들도 15,000원까지 다 드릴게요. 15,000원에 8 곱하기 9cm. 정가는 3만원짜리 친구들 사이즈고요. 15,000원까지 대폭 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 해바라기들. 개당 15,000원씩. 자, 그리고 이 친구는 미니 롱분이에요. 애기몽끄리 화분 만들다가 어쩌다가 심심해서 만들어본 어쩌다 나온, 우연히 나온 한 마리 아이. 이 친구, 뭐 넓이는 조금 더 넓을 거예요. 9cm, 10cm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높이가 훨씬 높죠. 이 친구가 8 곱하기 9cm고요. 키가 이만큼 더 큰 이 롱분. 네, 이거 그냥 15,000원에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아이보다 키가 훨씬 크지만 15,000원 미니 롱분입니다. 이렇게 한 손에 딱 지을 수 있는 이 딱 크기의 롱분입니다. 미니 롱분 15,000원. 이렇게 한 손에 딱 정리해보자는